비타민 D의 효과와 용량에 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세계의 비타민 D 시장은 급격히 성장합니다. 비타민 D가 갑자기 유명해진 것은 그동안 몰랐던 비타민 D의 위대함이 밝혀진 덕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뉴욕타임즈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2018년 8월 뉴욕타임즈는 비타민 D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앞장섰던 한 의사가 비타민 D 업계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마이크롤릭은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교수이자 내분비학 전문의입니다. 마이크롤릭은 세계적인 비타민 D 전문가로 꼽히며, 비타민 D에 관련된 200편 이상의 논문과 13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크롤릭은 비타민 D에 대해 남다른 열광을 보입니다. 공룡이 운석충도로 멸종된 이유도,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햇빛 부족으로 구르병이나 골연화증으로 멸종되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0년 비타민 D가 몸에 얼마나 필요한지, 즉 적절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논란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립의학 아카데미는 20nmg per ml 이상이면 충분하며,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만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발표했으나, 마이크롤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이크롤릭은 비타민 D 수치가 30 이상은 되어야 하며, 모든 연령에서 비타민 D의 결핍이 굉장히 흔하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생각은 내과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단체인 내분비약회에서 받아들여졌고, 내분비약회는 비타민 D의 검사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내분비약회의 권고는 비타민 D 업계로서는 횡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17년 비타민 D 여행제의 매출은 9억 3천 6백만 달러로, 10년 사이에 9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검사 역시 그 매출이 3억 6천 5백만 달러로, 2007년 이후로 9년간 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마이크롤릭 덕에 새롭게 설정된 30이라는 기준은 미국인의 80%를 결핍증 환자로 만들게 되었으며,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영양제를 복용할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이크롤릭은 건강솔루션 비타민 D라는 저서에서, 제약회사들은 공포를 팔 수 있지만 햇빛을 팔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약회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던 것은 마이크롤릭이었습니다. 마이크롤릭은 사노피 아벤티스, 샤이어, 암젠, 로슈, 키데를 포함한 수많은 회사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16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지불받습니다. 모두 비타민들을 직접 제조하거나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는 퀘스트라는 비타민 D 수치의 진단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자문 비용으로 40년간 매월 1000달러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나, 그 지급금은 본인의 의학적 권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솔루션 비타민 D라는 책에서 비타민 D의 혈액검사를 장려하며, 그 검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롤릭은 태닝 산업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태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나, 실내 태닝협회의 비용리 조직인 UV재단으로부터 15만 달러가량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태닝배드는 발암물질로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이크롤릭이 주장하고 내분비약회에서 받아들인 30이라는 비타민 D 수치는 지금까지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롤릭은 30에서 100의 비타민 D 수치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미국 국립의학 아카데미는 비타민 D 수치가 35에서 40 이상 올라갈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다소 증가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20에서 30의 수치가 가장 건강에 적합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타민 D에 관한 연구 결과는 항상 들축날축하지만, 한 가지 경향성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D의 수치가 20 이하로 결핍상태에 놓인 사람이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경우, 암 예방효과든 유익한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비타민 D 수치가 20 이상인 사람의 경우, 비타민 D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했을 때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비타민 D는 결핍을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뒷돈을 받았던 마이크롤릭의 주장들이 사실인지 입증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거에 기반한 영양제나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